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11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2%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회사는 지난 3월달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때 이제 이노비오사, 이노비오사하고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진원생명과학의 미국의 자회사 VGXI가 이노비오의 임상용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 속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넘게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다소 좀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시점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단발성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등락의 반등이나 이런 시점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한동안 리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했어요. 뭐 딱히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주가의 흐름 자체도 그냥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뭐 거래량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무너지는 것도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에 크게 뭐 언급할 만한 여지나 요소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지난 이제 9월달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그렸던 상황이고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 이후에는 추세가 전환됐죠.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전환을 했을 때의 저점이 얼마냐면은 한 2만 3천원 대 2만 2천 5백원 2만 3천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하나에 강한 좀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2만 2천 5백원 2만 3천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순간 실망 매물이나 손절성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켜지는 한에서는 저는 뭐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간다라기보다는 최대 한 3만원대 초반 정도 이전에도 뭐 리뷰를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3만원대 정도 3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 정도는 있다. 왜냐하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거죠. 아래로는 한 2만 3천원 2만 2천 5백원 위로는 한 3만원 정도에서 하나의 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반대로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진원생명과학에 좀 기대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최근에 최근에 이 회사가 미국 FDA의 임상 이상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미 FDA의 임상 이상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뭐 보편적으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신청을 하고 나서 미국 그 노동 그냥 휴일 빼고 전반적으로 이거 승인하고 하면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0일 정도 해에는 뭐 임상에 대한 승인 결과가 나온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 28일이기 때문에 뭐 휴일 빼고 뭐 하면 늦어도 12월 초 정도에는 초 안에는 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승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나왔을 때 주가는 한 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 FDA에서 임상 이상 승인 신청했던 거 승인 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 언론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한 번 뛸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1상과 2상을 동시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해놨는데 이것도 한 30일 걸립니다. 예 30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한 12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월 한 초중순 뭐 이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어 그래 뭐 식약처에서 승인 신청해줄게 승인해줄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승인됐다 그래서 또 역시나 이 부분들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변수가 있죠. 자 만약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30일이 됐는데 뭐 승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료가 좀 미비하거나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추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부족하니까 더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딜레이 돼버리면은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훼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계획대로만 딱 해서 만약에 이제 12월 초중순 정도에 만약에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주가가 단발적으로 한번 뛰어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자료 보완 요구가 들어간다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된다면은 가격이 좀 이렇게 좀 훼손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12월 초 정도에는 이런 국내 식약처에 승인했던 신청서 식약처에 좀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 냈던 부분들 또 미국에 냈던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아마 12월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휴일 다 빼야 돼요. 휴일 빼고 노동일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만 딱 30일인데 하면은 이제 뭐 한 12월 초 되겠죠. 12월 초 중순. 그래서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12월 정도 가야 뭔가 저 부분에서 좀 기대할 만한 주가가 좀 움직일 만한 이런 이제 모멘텀이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걸 막 뚫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부분들 보다는 개인적으로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한번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밑으로는 한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에서의 하나의 지지 라인을 보면서 또는 이 가격이 깨지면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저런 식약처에서 승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뛴다면 저는 한 3만 원대까지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 이전에 제가 요게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에 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 흐름에 그거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의견에는 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 보시기 보다는 다소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들고 계실 수가 있는데 다소 물려 계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2만 2,500원 정도 2만 3,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2월 초에 신청해놨던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줄이거나 뭔가 이제 물려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해결을 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투자보다는 그런 이제 이슈들 기술적인 포인트들에 좀 맞춰서 대응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또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